자, 봐봐요. 용걸을 짓습니다. 제가 이거 알려드릴께요. 응, 맞아. 3,000원 더 감사합니다. 자, 여기서 나가바다 약탈자 마녀를 뽑습니다. 오케이, 산거? 나쁘지 않아. 내 말 맞지? 자, 거의 3개 모았죠? 이렇게 하는데... 알겠어, 왜 지지? 내 말 맞지? 너무 좋아. 나가, 바다, 마녀. 짓습니다. 자, 보세요.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께니까. 맞지? 맞지? 내 말 맞지? 자, 이거 때립니다. 아, 하스 좋아. 저도 하스 좋아해요. 자, 왜 제가 하스를 좋아하는지 다음 턴에 한번 봐주시겠어요? 자, 힐링님. 1,500원 감사드리구요. 자, 보세요. 응, 나가바다 약탈 마녀. 그 다음에 산거, 그 다음 산거, 그 다음 거인. 응, 수고. 끝. 응, 끝났어. 나가. 나가, 수고했고. 응, 정규전 안 해. 야생전 할 거야. 다 꺼져. 정규전 다 하이랜더 사제만 하는 그 붕신. 야생할 거야. 안녕하십니까. 고맙습니다.